프린세스메이커 김정환 이거 해가지고 내가 너의 아바타가 되는 거야? 어 그치 일도 편하고 지금 어디 살아? 지금? 화옥동 내가 화옥동 출신이잖아 내가 원래 처음에 존나 화옥동 반지야 살았어 아 지금 이렇게 레미안 살아야지? 어 지금 레미안 살지 아 옹기야 어떻게 하면 너처럼 될 수 있냐 준비했어 프린세스메이커 김정환 이거 해가지고 내가 너의 아바타가 되는 거야? 어 그치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이게 이럴 수 있잖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럴 수 있잖아 그치 그치 마루타가 돼서 실제로 부딪혀서 지금 해야 되는지 지금도 되는지 어 지금도 돈을 벌 수 있는지 근데 너는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쓰는 거야? 어 그치 난 된다고 생각해 나는 이제 뒤가 없어 난 아까 얘기했지만 난 뒤가 없어 왜? 월급 300 이상 나한테 줄 때는 이제 이 세상에 없어 뭐 할 건데 내가 모든 걸 걸겠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잃어도 0원이야 나도 잃을 게 없어 생활비 그러면 과연 얼마돈냐? 진짜 맥시멈 3,40원 되지 않아? 한 50만원이면 그래도 살겠네 한 달은 그럼 50만원 바로 만들지 50만원부터 만들자 일단 일주일에 15만원 그러면 되냐? 사주면 얼마냐? 어? 우와 미쳤네 왜냐? 내가 지금 1억을 찍잖아 그러니까 내가 버는 정도까지는 공략집이 다 있어 아니 근데 네가 버는 정도 공략집이 있어도 내가 공략집대로 게임이랑 똑같아 네 RPG 플레이할 때 공략집대로 하면 최종 보수 다 깨잖아 그러니까 누가 공략집만 알려주면 돈은 다 벌 수 있다니까? 그럼 이제 1억 원을 찍고 1억 원을 찍고 1억 원을 찍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